잠실야구장 오늘 SSG의 선발지수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분 3리 1개의 홈런 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LG 트윈스입니다. 다섯의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압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패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분 6리 3개의 홈런 12목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1호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호 주자도 들어옵니다. 싹쓸이 2루타. 점수는 2대1.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섯의 4번 타자 오스틴 서지입니다. 시즌 3할 4품 7리. 3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려버려라 오스틴 디디. 오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탱업해서 3루까지. 날려버려라 오스틴 디디. 자 득점 찬스에서 점프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펠리. 2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3루 지은 호흡으로.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볼 1 스트라이크. 1앤 1에서 3루를 때리면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1볼 1 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에디 트윗스.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위. 5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카운트 2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펠리. 6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변화구 스윙 삼진.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2회 말 엘드 트윗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5리.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렸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윙 삼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유격수. 빠르게 1루로. 1루에서 아웃. 2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바깥쪽 밀어치습니다. 1루 성공. 3아웃. 스코어는 3대1. 동정차 엘지가 앞선을 춥습니다. 3회 초가겠습니다. 3회 말 엘드 트윗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알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1루에서 세이프. 기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합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못하면서 승리한 타구가 됐어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위리스 성공이었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곁했어요.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센터취업! 큰 타구! 종교수축 채널이 나간 포기! 넘어! 환불환! 불어덤런! 오지환! 시즌 3호 홈런! 지금 맞는 순간 홈런인을 짓댐할 정도로 정말 잘 맞이하고 있는데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골이었습니다. 떴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투하옵!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6대길, LG가 앞서졌습니다. 4회초를 당했습니다. 4회만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천두 타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한유선이 잡았습니다.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골이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심호. 한유선을 잡았습니다. 1번 타자, 현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 스코어는 6대1. 엘지가 압박을 줍니다. 9회 초에 당했습니다. 9회 말, 엘지 트윗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서준이다. 오늘 2타수 2안타.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흠타구, 수익수 추첨업이라는 봉이 넘어온갑니다. 엘지 트윗스의 4번 타자, 솔로포. 오스틴, 지지은 4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엘지 트윗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1.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9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기쁨을 맞습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2구 때립니다. 3유간 쭉 빠져나갔습니다. 연속 한타가 나오는 엘지 트윗스. 타석의 6번 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러났습니다. 2루수 땅골입니다. 2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백돌원에 의해서 2위를 종료합니다. 후불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동작이 정말 까끄네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코어는 7대1. 엘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총을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6회 말, 엘지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공공으로 불러났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4석에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공공으로 불러났습니다. 3루 땅고, 3루수 잡았습니다. 1루의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됐습니다. 5석에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고,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불러났습니다. 초군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초녀동성, 3아웃됐습니다. 지금 같은 체인점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저들 정석이죠. 스코어는 7대 1, 엘지가 앞서겠습니다. 7회 초로 다했습니다. 7회 말, 엘지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턴드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다운을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주자는 2로 1로가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멈쩍. 2구 타격.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피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한유섬이 내려왔습니다. 아웃!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구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 2루타 홈런 안타를 때려냈고, 사이클리니티에 3루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좌익수 초래합니다.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8회 말, LD 트윈스에 공격합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탈을 비롯한 바 있습니다. 유격수, 즉석! 유격수 잘 잡아냈고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3루점. 3루수! 볼 빠졌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는데, 3루수! 1루로 송구. 공 뒤로 빠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실책으로 1점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점수는 8대 3!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다석의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대타, 박동원 선수입니다. 홈런 아직 없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LG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타자 주자, 1루로 드러납니다. 1,8점 적시 1루타! 점수는 9대 3!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다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다수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어 없게 했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다석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연아웃 타격! 유기업! 3아웃! 코어는 2대 3! LG가 앞뒤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